와 어케 살았노 일단 피좀 채우고 아하하하하하 나이스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헷카림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블리츠 크랭크는 인벨을 못참지 진짜 개쿨하게 전멸쓰네 그만가 시끼야 그만 어? 미안 내가 널 잠깐이나 의심했었다 하하하하 나이스 아 뭔가 이 뿌듯해하는 감정표현 개킹받네 근데 잘했으니까 인정 나이스 나이스 고맙게 와우 야씨 빨고 있는데 걔를 데려가면 어떡해 야 걔 스펠 다 뺐어? 전멸은 잘 기억 안나는데 아휴 아깝다 아휴 아깝다 야야 잠깐만 오 마이 나이스 아하 나이스 야 아무리 당해 아하 Eight 야 전멸이 살아있었네 아깝다 어쩐지 너무 대놓고 당당하게 걸어오더라 나이스 여기 레이저 한번 찌익 긁을 수도 있거든요 안 긁으면 죽이면 돼 낫배드? 어시스트 나이스 와 어케 살았노 일단 피 좀 채우고 아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와 방금 센스 좋았는데 아 나 이거 시합 보였네 와 진짜 아깝다 나이스 와 근데 이거 정글 정글몬 많이 안먹으면은 21분인데도 정글템이 템창에 남아있는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한데 나이스 거기에 나이스 나이스 와이 이리 애들이 이리 일 왜 이리 침묵 걸어놨거든? 피들스틱은 여전히 좋네 놓아줄 필요 없겠다 튼튼하긴 한데 그 튼튼이 아닌데? 이거 시작하나? 와우 야 사일로스가 정글이네? 와 요즘에 진짜 누가 정글을 올지 가늠이 안된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사일로스 상대로 갈게요 야 PTSD 온다 옛날 사일정글 한창 유행했을 때 피들 꺼내기 싫었는데 맨날 궁 뺏겨가지고 와 나이스 조금 아깝긴 하다 근데 잘했다 야 이거 진짜 다행이다 야 이거 진짜 다행이다 야 근데 피들 궁이 두개가 날아오니까 뭔가 좀 어지럽네 전령은 안되겠다 그쵸? 야 근데 이거 우리 둘이 잡을 수 있는거 맞아? 얘 궁 써서 끌고 갈거 같아 대체 벽 넘는거 있나? 개 사기 챔프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카이사가 진짜 잘했다 아니야 두껍이 이제 원거리 아니에요 근접이야 뭐야? 나 오래 버티긴 했다 그래도 나 오래 버티긴 했다 그래도 나 오래 버티긴 했다 그래도 야 잠깐만 어잉? 와 미친 챔 와 저걸 살아 와 정신 나갈거 같네 근데 이 조합으로 이걸 이기네? 이거 왜 이기? 오우 점수 올라가는거 봐 쭉쭉 잘 올라간다